08058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오키스전자입니다. 오키스전자은 반도체 검사 장비용 소켓 커넥터 전문 기업으로 번인소켓, 번인사키트, 제조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주요 고객사인 번인소켓은 반도체 후공정 과정에서 집적회로가 고온의 환경을 견딜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공정에 사용된 반도체 치프 제조 장비에 장착되어 소모성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매그네틱 칼러트 제조 사업을 시작함 기업개요대시 반도체 검사용 소켓 제조업과 테스트 용역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경기도 의왕시 오전공업길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국내 최초로 번인소켓을 개발한 기술력 보유업체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외 반도체 업체들에 납품하고 있음 대시 중국 소재의 반도체 테스트 업체인 비전택, 수조, co, ltd와 주, 한국형다 반도체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방 반도체 산업의 성장 둔화에도 주요 고객사향 번인소켓 및 테스트 소켓의 수주, 호조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인건비, 무형자산 상각비 증가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법인세 환급 효과로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차세대 디레민 디디아오 전환에 따른 관련 검사용 소켓의 수요 증가와 5g 이동통신 커넥터의 매출 본격화, 전기차 전력 반도체 시장의 진출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7월 12일 기준 장마감 오키스전자의 시가총액은 2829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오키스전자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01위입니다. 오키스전자의 상장 주식수는 1767만 9298주입니다. 오키스전자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오키스전자의 퍼은 103.23페이고 추정 퍼은 n-a페이며 동종업계 퍼은 12.57페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4.0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6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7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9.8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5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8.29배, 193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퍼센트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간은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번지억원, 26억원, 2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억원, 17억원, 30억원입니다. 오킨스전자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50번지 38%이고 유보율은 326.18%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4.72이며 전일 대비해서 12.23 더하기 0.4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9.88이며 전일 대비해서 1.25 더하기 0.1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킨스전자의 2023년 7월 1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6,0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